이승씨가 확실히 겁이 또 상당히 곱보기와 다르게 순둥순둥한 매력도 있고요 이승씨가 또 반성인 그때 귀여웠던 기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저희 팀에서 맏형인 인성형이 개인신을 굉장히 높은 곳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굉장히 되게 층스로 되면 거의 한 2층 정도 되나요 근데 사실 굉장히 뮤직비디오에서는 멋있고 대담하게 딱 이렇게 나는 다 모든 걸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 그런 느낌으로 나오셨었는데 사실 그게 인성형이 그 올라가기까지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계속 무섭다면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거 못 짓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무섭다 지금 이거 올라가기가 떨어질 것 같다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저는 인성형이 하는 걸 계속 봤거든요 인성씨가 확실히 겁이 또 상당히 곱보기와 다르게 순둥순둥한 매력도 있고요 인성씨가 또 굉장히 그때 귀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지씨가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웃었던 거였는데 올라가니까 죽을 거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는데 멤버들이 밑에서 응원을 잘 해줘가지고 열심히 용기 내서 찍었던 거 같습니다 혹시 개인심이 가장 오래 걸렸나요 그래서?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거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 고생들 했더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